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주황탄면 용전리 1003번지의 북동 모서리고요. 이곳은 서충주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충주기업도시내 주택단지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앞에는 4차로가 있는데 4차로를 건너면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주변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된 구역으로서 인접된 필지의 면적이 대부분 100평 언저리로 비슷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대부분을 필로티구주의 4층 원룸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게 보이실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주기업도시에는 항일항시 원룸이 부족해서 공실이 별로 없다는거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이 맨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원룸 빌딩 올려야 된다. 이 건축비와 인건비 비싼 아사리판에 원룸을 지으란 말이냐? 당장 지금 건축할게 아니더라도 땅은 미리 사놔야 된다. 건물 올릴때 가서 사면되지 뭘 미리 사두냐? 쉽죠. 지금 현재 평당 땅값은 270만원인데요. 앞에 보이는 지금은 수많아 보이는 공터들이 하나 둘 사라질 때마다 땅값은 사부작사부작 올라갈 수 있다는거. 그리고 당근빠따,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어서 그냥 설계 떠서 건물을 안치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원룸 신축계에 있으신 분 한번 고려해보세요. 서충주 신도시로 불리오는 충주기업도시내 원룸 주택용지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 1003번지에 나대시성 주택지이구요. 10미터 소방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면적은 333.1제곱미터인 100.8평입니다. 주변은 대부분 필러티 4층 원룸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구요. 서충주 신도시는 현재 공식이 없을 정도로 원룸 수요가 많네요. 가용단가 27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2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진례를 다하겠습니다.